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의 대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10년 전쯤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메일 대명사가 됐죠. 이른바 김미영 팀장 다 들어보셨죠? 이 사기 수법의 원적격으로 불리는 조직총책 박 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박 씨가 조직 주요 간부들과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지 8년 만이라는데요. 김미영 팀장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법무업인 승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후배 중에 김미영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부터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하고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 씨가 검거됐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드디어 잡혔구나 하고요. 이 조직은 발신인이 김미영 팀장으로 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고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김미영 팀장의 진짜 모습.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설계한 박 씨는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8년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당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알게 된 노하우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거죠. 그리고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는데 또 악용을 한 걸로 보이네요. 필리핀으로 잠적한 박 씨는 감형 2개를 사용하는 등 8년 동안 치밀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네요.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중요 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를 확보했고요. 올해 2월에서 8월 사이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 확보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원적격이 검거됐어도 요새 너무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서요. 낯선 전화, 문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거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매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럭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속관계 상담하는 중에서요. 안타까운 게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죠, 외로. 네, 참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초고령사에 접어들다 보니까 부모님들보다 진짜 먼저 사망하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암으로 미리 먼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남은 배우자와 갈등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보게 되는 게 되게 가슴이 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셋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여 년 전 사별을 하고 시니어타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모두 무난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안정적이고 전문직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서 시니어타운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식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3년 전 시니어타운 근처에 살며 자주 저를 찾아 살뜰히 살피던 막내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떠나면서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리에 누우면 딸 모습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손녀말이 사이에게 자녀가 있는 새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재혼 소식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사이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상속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저의 재산과 상속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막내딸을 먼저 보낸 상황이시네요.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위로가 되었던 딸이다 보니까 더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먼저 이렇게 떠나보낸 부모 마음은 좀 미워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이 없는 형이지만 어머님께서 어릴 적 병으로 이렇게 먼저 사망했던 형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 흘리셨던 어머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연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사위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고 있지 않다. 뭔가 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새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상속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딸이 살아있다면 살해자분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은 세 분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막내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딸의 배우자, 사위분과 외손녀가 다른 자녀분들하고 함께 상속인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자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딸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위와 외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사례자처럼 이제 결국 대습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위분하고 외손녀를. 우리 이제 민법 1001조에도 이제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이제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이제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제 딸이 살아있더라면 받을 몫을 사위와 외손녀가 1대 1.5의 비율로 나눠 갖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4명이니까 뭐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한다면 4분의 1을 4분의 1이 막내의 몫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사위하고 외손녀가 1.5 대 1로 나누게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딸이 사망하고 사위가 전부 다 상속한 사건. 그렇죠. 이제 사위들 이런 대습 상속 문제를 하게 되면 늘 떠오르는 이제 사건이 있죠. 이제 1997년에 있었던 괌 추락사고입니다. 네. 그때 이제 상당한 재력가인 그룹 회장님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여행을 가셨다가 참변을 당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상속 제사는 결국 대습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위에게 최종적으로 상속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걸 보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위가 상속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본인의 상속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시니어타운의 보증금, 현금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언 공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언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유언대로 예금 집행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위와 다른 형제들이 또 같이 동의서를 써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사후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 제도를 정하시면 더 원하시는 대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탁을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사위보다는 본인이 그래도 외손녀에게는 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딸에게 갈 몫을 우리 외손녀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신탁 계약으로 뜻을 남기시면 사후에는 외손녀에게 상속 집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법률혼이나 사실현이나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 지금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현이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위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좀 박탈할 그런 법이 좀 민법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사연을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사위가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부양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상속인의 지위를 좀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 새 배우자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고령의 장모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욱더 이제 이런 좀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신탁을 하거나 유언을 할 경우에 사위가 또 유료분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료분 청구를 분명히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유료분은 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대상으로 또 유료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나마 하급심에서 판례를 이용해서 신탁한 재산은 유료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례를 신탁과 관련된 판례를 활용을 해서 본인에게 뜻을 본인의 뜻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탁 제도를 통해서 유료분에서 좀 제외되려면 사실은 신탁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던 이제 그 사례도 최소한 사망하기 1년 전에 신탁한 재산이 유료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실 때 본인의 뜻을 좀 분명하게 해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질문이 상속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이제 사망하고 재산을 나누는 거야 사망한 이후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미리 정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고민해보는 것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네요. 오늘 또 센터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끊고 윤도연의 너를 보내고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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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